자, on my daughter Mary's 8th birthday, 내 딸 메리의 8번째 생일에 she received bunch of presents, 그녀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from her Francisco, 학교에서의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그날 저녁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선물과 함께 테디베어야 그녀의 팔 속에 우리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자, 목적, to celebrate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our server, 우리의 서버인, 그러니까 이제 friendly woman, 그러니까 waitress, 자, 이 우호적인 여성이었던, 그러니까 친절한 여성이었던 우리 서버는 자, notice, 알아차렸습니다. 얘는 5형식 지각동사가 되는 것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자, 내 딸이 테디베어를 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딸도 테디베어를 또한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야기하기, 책, 담소하다,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여기서 헌은 이 waitress를 얘기하는 거죠. 자, 메리가 돌아왔을 때, 갑작스럽게 왜 갑자기 메리가 돌아와서, 식당 가서 앉아서 주문하면서 waitress하고 좀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돌아왔을 때? 말이 안되겠지? 자, 그러면 A는 여기까지 읽었구요. 자, 그리고 I felt moved by Mary's word. 나는 감동받게 느꼈습니다. 여기는 이제 2형식이고, 여기가 주격보호인데, 사람의 감정이니까 수동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감동받게 느꼈다는 얘기는,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Mary의 말에 의해서, Mary가 뭐 말한 게 있나? 없잖아 아직. 그지? 그러니까 C도 거기까지 읽고. 자, The server mentioned during the conversation. 그래서 그 서버는, 서버는 여기서 서버는 이제 waitr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급했습니다. 대화 동안. 대절을 언급했대요. 그녀의 딸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부러진 다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다리 다쳐서 갔다고. 그러면 이제 대화를 아까, chat을 한다고 그랬잖아. 본문에서. 이거. 그러니까 여기 D로 갈, D로 갈 확률이 제일 높겠다. 그죠? 자, 읽어보면. She also said, 그녀는 또한 말했습니다. Mary가 looked about the same age. Mary가 뭐뭐해 보인다고. 그래서, 야, 대략. 대약이 아니라 대략. 대략 같은 나이로. same 다음에 애지가 나면 뭐뭐 와야, 그녀의 딸과 같은 나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he was so kind and attentive all evening.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그리고 주의깊었습니다. All evening 하면 저녁 내내. 그리고 심지어는, Mary에게 공짜로 쿠키를 주었습니다. 자, after we finished our meal, 우리가 우리의 저녁 식사를 끝낸 이후, we paid a bill and began to walk to our car. 우리는 그 계산서에 돈을 냈고, 차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when unexpectedly, Mary asked me to wait and ran back into the restaurant. 자, 갑작스럽게, Mary가 나에게 기다리라고 요청한, 요청했을 때, 걸어가기 시작했대. 에스크는 O형식 동사야.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요청한다.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여기는 A&B겠죠? 레스토랑으로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차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었던 쯤이래. 자, 그러면은, 당연히 D가 먼저 와야되고, 근데 Mary가, 저기 뭐야, Mary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까 D 다음에 C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빠 여기서 기다려야, 하고 갑자기 뛰어들어갔어, 레스토랑으로. 뭐 화장실 갔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Mary의 말, 아빠 기다려야, 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C가 아니라 B가 되겠죠. 자, Mary가 돌아왔을 때,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는 4형식 에스크야. 감목에게 직목을. 그녀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에게 테디베어를, 그녀의 테디베어를 주었다고. 여기는 3형식 기부동사구나. 그 서버에게. 자, so that. 뭐 뭐 하도록, 그녀가 그것을, 이건 또 4형식 기부로 사용된 거야. 아, 이것도 3형식이다. 미안, 미안. 뒤에 보니까 전명구다. 그녀의 딸에게. 병원에 있다고 했죠. 자, 나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에요. 왜? 나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녀가 그 곰을, 이미,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지를 이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대. 자, she must have seen the look on my face. 그녀는 내 얼굴에 표정을, 여기서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목적어. 자, must have pp 하면은, 틀림없이 뭐뭐하다.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적진 않을게. 자, 왜? because she said,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 여기는, she는 근데, 그 딸이지, 딸. I can't imagine. 나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뭐를? being stuck in a hospital bed. 자, 병원 침대에 꼼짝달짝 못하는 것을. I just want her to get better soon. 나는 단지 원하는 거예요. 5형식.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get better. 곧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지. 딸아이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자, 그때 우리 서버가 ran out,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차에. 그리고는 메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인자함에 대해서. 뭐 돈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서버는 돈 없어서 못 샀겠니? 그치? 근데 이제 꼬맹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끼던 걸로 이렇게 자기 딸을 위해 주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워. 자, 그래서 더 서버는 말했습니다. she had never had anyone. 그녀는 어떤 사람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여기는 지금 사역이 아니야. 이 have가. 이렇게 후치의 수식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전에 그녀의 가족을 위해 그것과 같은. like that. 그것과 같은.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없다는 거지. 자, 나중에 메리가 말했대. 그것은 그녀의 최고의 생일이었다고. 대시안은 생각된 거겠죠. 나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의 공감과 따뜻함. 그리고 이것은 잊힐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그럴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순서는 잡았지. 아까. 그래서 d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메리의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인용구로 했던 거. 이게 바로 메리의 말이었지. 그래서 순서는 d, b, c가 되네. 4번이 답이 돼야 되고. 아까 이거 했지. 가리키는 대상. 3번이 딸이었지. 이거.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거죠. 8이 아니라 달이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4.